오늘은 돼지고기 김치찜을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묵은지 김치찜. 먼저 고기를 재놔야 되거든요. 양파를 갈고. 손 다치더라도 잘해. 살살 잘해야 돼. 손 다친다. 아 떼졌다. 그러니까 손 다친다. 양파가 있습니까? 이게 얼른 없네. 저기요.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그거 우기지 말고. 조금만 더 해. 조금만 더 해. 오우 더러워. 그럼 이것도 이제 놔봐. 여기 조금만 더 해. 어? 큰일 났습니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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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자, 맛을 좀 넣어. 고기에 이거 칼칠 다 냈어요. 칼칠. 어, 그럼 또 그래. 칼칠 이렇게 냈어요. 응? 그래야지. 되니까. 응? 이거 다 칼칠 이렇게 내가지고. 그니까 맛있어. 응? 응? 맛있겠다. 이따가 한 번 더 딥 했으면 좋으니까. 응. 한 30분. 놔둬야 되니까. 응. 한 30분. 됐죠? 응. 됐죠? 응. 됐어. 한 30분 정도 재놓겠습니다. 응. 고기가 좋네요. 육수 넣어가지고. 응. 메르첼 육수로 있잖아요. 약, 그거. 찜하잖아. 응. 냉물로 하는 게 아니라. 응. 여기 잘 안 된다. 응. 육수가 잘 됐네. 그렇지? 응. 육수가 잘 됐네. 노랗게, 그쵸? 응. 응. 이거 이제 시켜야. 시켜야겠다. 시켜야죠. 응. 뚜껑 닫아요. 응. 장갑. 가지고 봐. 먹자하고 된장하고 섞어야 돼. 저기 가지고. 저거. 만루. 조금만 더 넣을게. 응. 시켜야겠다. 조금만 더 넣을게. 불과. 물에 담가가지고. 여기 좀 들어가. 물에 담가야지. 이렇게요. 응.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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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우젓 새우젓 너무 많이 넣었나? 됐지? 됐지? 마늘 마늘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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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넣으면 되지? 두 번 넣어 오오 맛있다 됐어 밑에 빼려놔 그 옆에 잖아요 응 이 그릇이 커서 됐지? 더 깔아 좀 더 됐어 응 묵은지 묵은지 깔고 네 그죠? 응 잘 찢어져야 되니까 응 고기 고기 깔고 더 깔고 잘 찢어졌지? 응 고기 응? 응 고기 꺼리고 응 고기 단순이네 응 잠깐 됐어 네 이거 잘릴거야? 응 여기 올려다가 이제 양파 올려 응? 이거 칼 좀 치워 양파 깔고 파하고 닭가루 양파 딱 맞네 응 고추하고 고추하고 닭가루 응 됐어? 예 이제 올려 고춧가루 고춧가루 올려서 넣으면 안될까?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톡톡하다고 그러는데 넣어도 돼? 응 양파 상은 보고 응 딱 맞네 물하고 응 한 1시간 끓을 거니까 응 응 아우 좋다 콩물 좀 먹어보고 음 응 고기 좀 눌려 응 오우 잘 됐어 잘 되네 응 뚜껑 닫고 뚜껑 닫고 한 시간 정도 더 삶아야 되거든요 뚜껑 열고 한 30분 삶은 거는 이제 고기 잡내 야가라고 비린내 좀 제거하려고 지금은 뚜껑 닫고 한 시간 정도 삶아야 돼요 응 잘 잘라졌다 응 가위를 한번 잘라야 돼 응 이건 안 자르고 고기만 자르면 돼 잘 자르시나 봐봐 고기만 자르면 돼 응 잘 자르시나 오우 잘 자린다 응 잘 자랐어 선생님 응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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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르면 돼 응 탱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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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김지찜 다 됐습니다. 묵은지 김지찜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정안부부에요. 다정안부부입니다. 오늘은요. 묵은지 돼지고기찜이 있어요. 우리가 국물을 좋아하니까 국물이 좀 넉넉해요. 그지? 김밥을 이렇게 해서 먹을게요.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먹자. 응. 김. 무저 먹고. 큰거는 자기가 먹어. 응. 나는 장단한거. 국물은 어때? 응. 국물 좋다. 괜찮아. 아. 가위를 가져왔어야 되는데. 가위를 가져와. 됐다. 망가줘야 되겠다. 이건 가위를 없어서 돼. 왜냐면은. 다 익어. 너무 많이 익어가지고. 그렇지. 이거는. 잘 찢었으니까. 싸먹어 보겠습니다. 맛있다. 우리 김치야. 작년에 고춧가루 많이 했어. 근데. 물을 안 빼가고 온거 해서. 색깔이 변했지. 맛있어. 응. 고기 잘 익었다. 응.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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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김치맛이 진짜 없고. 응. 응 김치가 부드럽고 맛있어 먹어봐 응 과연 갖다 줄까? 됐어 이빨로 뜯어주는데 응 응 응 고기가 잘 삶아져서 응 잘 뜯어지네 응 누군지까지 응 누군지 가져 보도록 응 응 음 음 고기가 맛있는거네 응 그 사모님이 응 고기 좋은거 주셨네 응 부드럽네 뭐 음 으희맛 으흐흐흐 으흐흐흐 퓨윙 으흠 으흠 으흐흐 으흠 으흥 으흥 액 너무 맛있다 응 진짜 너무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는 그냥 맛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어 응 김치가 없네 김치는 가져올까? 응? 김치는 가져올까? 응 국물이 안 적어 응 김치가 맛있지? 응 먹었고 됐어? 응 김치 잘라줄까? 됐어 으응 İyi 고기 조금만주 ㅎㅎ 어우 쫄아 쫄까나? 응 오 크다 살려 이거 나 이거 쏙 큰데 한 번씩 살려면 돼 흠 오전에는 그냥 갱장김치 물을 꽉 제대로 빼가지고 색깔을 빨갛게 해야지 내가 양념을 아무리 새빨갛게 해도 백지에서 물이 한 거니까 색깔이 안 나네 겹치기 . . . , . . . . . . . 여기다 놔줘 고마워 자기야 고기를 잘 사와서 가서 내가 맛있게 먹는다 응 맛있다 쿠킹은 거기다 놔 너무 맛있다 맛있어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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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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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맛있어? 응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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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끝 먹었다 응 음 다 먹었다 응 다 먹었다 응 아 잘 먹었다 잘 먹었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